위대한 갯스비 구장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갯스비의 아버지는 갯스비네 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갯스비가 살아있었다면 나라를 발전시킬 큰 인물이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닉은 마지못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갯스비의 아버지는 잠이 듭니다. That night, 그날 밤에 Unaobviously frightened person called up 분명히 겁을 먹은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겁을 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And demanded 주어에 넣던 사람이 1번 전화를 걸어서 2번 따져 물었어요. To know who I was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Before he would give his name 전화한 그 사람이 would 조동사 would는 주어에 의지를 나타냅니다. 전화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주려고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놓고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뭔가 꺼리는 게 있어서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지 못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먼저 떠본 거예요. 정리할게요.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겁을 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도 않고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고 캐물었습니다. 넘어갑니다. This is Mr. Carraway, I said. 내가 말했어요. 저는 캐로에이입니다. Oh, he sounded relieved. 전화한 사람은 안심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This is Clipspringer. 저는 Clipspringer입니다. Clipspringer는 갓스피네 집에 얹혀 살던 식객의 이름이죠. 여긴 넘어가요. I was relieved too. 나도 역시 안심이 되었습니다. Or 접속사 4는 앞에 어떤 말을 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안심이 됐는데 왜 안심이 됐냐 하면 They seemed to promise another friend at 갓스피's grave. 그것은 갓스피의 무덤에 another. Another에는 다른이라는 뜻과 하나 더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친구를 하나 더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갓스피의 장례식에 다른 친구가 하나 더 참석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는 거죠. Clipspringer는 갓스피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크게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갓스피의 죽음을 알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I didn't want it to be in the papers. 나는 그것이 to be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갓스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be는 b 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나는 갓스피의 죽음이 신문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즉, 신문에 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And draw a sightseeing crowd. 여기는 전치사 2의 1번 be, 2번 draw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는 갓스피의 죽음이 신문에 나서 끌어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sightseeing crowd. 관광을 하는 물이, 즉,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는 걸 원치 않았어요. So I'd been calling up a few people myself. 여기 I'd는 I had고요. had been ing은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문에 부고를 내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they were hard to find. 장례식에 참석할 몇몇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던 차에 클립스피링어가 전화를 했고, 아, 얘는 장례식에 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마음이 놓였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갓스피의 장례식에 또 한 사람이 참석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갓스피의 죽음이 신문에 나서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내가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The funeral is tomorrow, I said. The funeral is is는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이죠. 내일 장례식이 있어요. 라고 내가 말했어요. Three o'clock. 장례식이 내일 3시라는 거예요. Here at the house. 여기, 즉 갓스피의 집에서. I wish. 나는 that 이하이길 바라요. You tell anybody. You would tell anybody. 여기 wish는 가정법은 아니지만 가정법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처럼 과거형 조동사인 would가 쓰인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에게든 이야기해 주길 바라요. Who 이하와 같은 누구에게든. Would be interested. 여기도 who would인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뭐일 것이다.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내일 장례식이 있다는 거를. Oh, I will. I will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He broke out hastily. 클립 스프링어가 서둘러서 불쑥 말했습니다. Of course I'm not likely to see anybody.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날 것 같지 not. 않아요. But if I do. Do는 see anybody를 대신하는 대동사고요. 이거는 I will if I do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면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얘기할 생각이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정리할게요. 장례식은 내일 거행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3시에 이곳 집에서요. 누구든 관심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어, 그렇게 할게요. 클립 스프링어가 서둘러서 불쑥 말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만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지요. 넘어갑니다. It's a town made me suspicious. 클립 스프링어의 말투가 made.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나오면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me, 나를 suspicious, 수상적어 하게 만들었어요. 얘 말투가 수상적었다는 거예요. Of course you will be there yourself. 여기 B 동사도 역시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예요. 물론 당신이 그 장례식에 직접 있을 겁니다. 즉, 분명히 장례식에 직접 오시겠지요. Well, I'll certainly try. 내가 틀림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What I call up about is what는 about의 목적어죠. 무엇에 관해서 전화를 했느냐, 즉 전화를 한 용건은 이게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말을 채 끝냈지를 못했어요. Wait a minute, 잠깐만요. I interrupted. 내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How about saying? 말하는 건 어때요? That you 하라고. You'll come 할 때 you는 you will이고 조동사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장례식에 올 거라는 의지를 말로 해달라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클립 스프링어의 말투는 뭔가 수상적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에 직접 오시겠지요? 저기, 제가 틀림없이 노력은 할 겁니다. 제가 전화한 용건은 잠깐만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겠다는 말을 좀 하시지 그래요? 넘어갑니다. Well, the fact is 저기 사실은 The truth of the matter is 사건의 진실, 즉 사실은 That 이하예요. I'm staying with some people. 내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어요. Up here in Greenwich. 여기 Greenwich라는 동네에 And they rather expect me to be with them tomorrow.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to be with them tomorrow. 내가 내일 그 사람들과 함께 be. 역시 있다의 뜻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내일 자기네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In fact, there's a sort of picnic or something. 사실은 일종의 피크닉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Of course, I'll do my best to get away. 물론 나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리할게요. 저기 사실은 사실은 제가 여기 Greenwich라는 곳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머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일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종의 피크닉이랄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저는 빠져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I ejaculated and unrestrained. 아! 나는 억제되지 않은 허!라는 소리를 갑자기 외쳤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참지 못하고 허! 한 거예요. Any must have hurt me. 클립 스프링어가 must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입니다. 내가 허! 하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For he went on nervously. 접속사 4는 앞에 말한 것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얘가 내 소리를 틀림없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소심하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을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신경질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얘가 신경질을 낼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콜로는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얘가 소심하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을 계속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넘어갑니다. What I call up about. 아까 나온 말이죠. 전화를 한 용건은 What's a pair of shoes. 한 켤레의 신발이에요. 다음에 I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shoe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거기 남겨두고 온 신발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I wonder, 제가 궁금해요. if 이하인지 아닌지 it would be 그것이 너무나 많은 피해가 be 여기서는 be 동사가 이다, 있다, 되다 중 되다의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피해가 될 것인지 그런데 그것, it는 여기서 가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have the butler, send them on 그런데 get the, have 다음에 명사 그리고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명사를 시켜서 동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를 시켜서 send on, 보내주게 해달라는 겁니다. them, 그 신발들을 그러니까 집사를 시켜서 그 신발들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너무나 큰 피해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you see their tennis shoes 있잖아요. 그 신발들이 테니스화거든요. and I'm sort of helpless without them 그런데 그 신발들이 없으면 내가 뭘 할까? 속수무책으로 좀 곤란해요. my address is care of bf 제 주소는 누구누구 씨 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갯스빈의 집에서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소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주소를 먼저 대면서 그 사람 집에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새빵사리들을 많이 할 때도 누구누구 씨 집에 암흑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집 주소에서 암흑아무게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못했어요. 정리할게요. 제가 전화한 용건은 제가 거기 두고 온 신발 때문입니다. 혹시 집사를 시켜서 그 신발들을 보내달라고 한다면 너무 피해가 될까요? 있잖아요. 그 신발들은 테니스화인데 그게 없으면 제가 좀 곤란해져서 속수무책이거든요. 제 주소는 bf 넘어갑니다. I didn't hear the rest of the name. 나는 그 이름의 나머지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Because I hung up the receiver. 왜냐하면 내가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장례식에 온다는 말은 없고 기껏한다는 말이 테니스 화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장례식에 못 오는 것도 소풍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잖아요. 기도 막히고 화도 나서 이런 씨!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여긴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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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